10월 7일 금요일 어려운 질문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분이시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허공에 행성을 매달고 홍해를 가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며 실수투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나하마사람 소발이 질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인간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위대한 빛을 주셨고 우리의 지혜는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좀 뜸하다 싶으면 재림의 시기에 관한 주장이 고개를 다시 내민다. 그 예측가들은 대부분 정확한 시각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을 보면 제 생각에는 대략 이때쯤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런 예측은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는 끝난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질문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새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영원히 분리된 존재이면서도 한 분이신가? 성경은 수많은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제공하지만 제기될 수 있는 의심과 반대를 모조리 제거하지는 않는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답이 없는 질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풀어내지 못할 의문에 빠져 격길로 새거나 길을 멈추기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항들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백번 낫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드라 캄보디아의 이효신, 이은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아드라 구호활동이 캄보디아의 큰 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